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35원 야 조심해라 알았냐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다시가자 먼저해주고 대신해주는 해야되는데 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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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저의 영상에 대한 어떤 노력을 보신다면 어렵지 않잖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리구요 제가 이번에 해볼 것은요 갱플랭크의 큐스킬은 평타 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락의 도전 여기 안보이십니까 기본 공격력 30%를 올리는 요 효과에다가 3위일체에도 요게 붙어 있어요 바로 주문검이죠 예 중검 다음 기본공격 적중시 기본공격력이 200%에 해당하는 요게 합쳐지면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 아 게다가 이제 더 중요한 점 그렇죠 이게 고유지속이 아니기 때문에 중첩이 된다는 엄청난 사실 요즘은 또 이제 도란 방패가 핫하기 때문에 예 도란 방패 들도록 할게요 자 미니언은 사실상 뭐 비슷하네요 예 상태 근데 야 쟤는 왜 마라가 한다냐 기분 나쁘네 그치 내가 큐를 너무 많이 썼지 여보 엄청 많이 쓴 것도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호호 미니언 먹었네 아나 어 저 친구들이 미니언 먹었지만 그렇죠 넌 너의 죽음을 모른다 야 전멸은 사은품이었던걸로 예 전멸은 사은품이었던걸로 홈플러스인줄 알았습니다 예 홈플러스인데가지고 홈플러스인줄 알았어요 좋았다 문제 있어요? 신발을 살까요? 흠 영업이 예 건배 야 군 못뱉네 아쉽게 너 은근 맞다보니 아프지? 그치? 어? 맞다보니까 아프지 않냐? 자 님 님 님 알아서 1대1 한번 싸워보세요 그쵸? 그럼 해봐 맞췄는데 까비 어시스트 나이스 자 킬 한번 노리는 것 같은데요? 전 가겠습니다 너 잡았죠? 야 궁으로 살아버리나? 와 야 야 야 야 야 내 CS 지금 CS 먹는데 버릇없게 그냥 어? 왜 궁있냐? 뭐야 뭐 믿고 그랬어 어 뭐지? 어라? 궁있는 궁 뭐야? 궁 없었어? 하긴 근데 궁을 썼잖아 아 근데 저는 저런 어떤 근자감이 궁극기가 뭐 갑자기 돌아온다?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는데 없는데 왜 저래 비니언 잡아라 나이스 샷 롤롤랄라 여기서 다시 한번 정신 승리해주고요 롤롤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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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궁 쏠 줄 알았죠? 안녕히 가시죠 아 사실 지금 낀 팀까지도 어 정상 범위에 들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우리가 글러블 궁극기가 진짜 좋아 자 어? 어? 나 뭐하냐? 응? 대복? Q 게다가 스테락까지 있죠 아 스테락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쵸? 양어떼 넌 내가 잡는다 자야야 야 저거 못 잡았네? 어 잡으세요 그렇지요 나이스 샷 야 이거 잃은 체력비리여가지고 이게 체력이 좀 많이 차네 괜찮네 어? 이건 아프죠? 깽깽깽아 어? 야 일로와봐 깽깽아 야 깽깽아 일로와봐 야 평타가 아프지? 어? 살벌할 것이여? 일로와봐 너도 야 일로와봐 야 마디오스 마무리 지워버리구요 야 자야오는데 자야도 한번 따자 어? 저거 며가본 따자 야 그냥 날개를 찢어버리는거야 야 일로와봐 야 오우 드린다면 안되겠는데요? 하지만 빵 태어났구요 나이스 샷 절면 타이밍 야 난 뒤도 안보고 뺄게요 얘 근데 약간 얘 개그 캐릭이야 얘 약간 웃겨 어 봐봐 좋았잖아 진짜 야 근데 2대1이면 할만해 말하자마자 말하자마자 근데요 나는요 오빠가 어? 어 뭐야? 와 잠깐만 이거 벽 못넘은거 와 벽을 못넘어버리네 갑자기 다 죽고있어 왜 나 잡혀 이건 가면 되는거야? 야 야 인마 야 인마 나 무시하냐? 뭐하냐? 뭐하냐? 이동스톡 버프 받구요 야 잡어 따라잡어 슬로우다 이 녀석아 뭐야 거기로가 거기 궁북도 있어 이 녀석아 됐어 후 해냈어 신발 팔면 오테락 됐습니다 오테락 완료 이제 게임만 이기면 된다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야 잠깐만 내가 한타를 참가하면 끝나거든요 내가 사실상 한타 종결자야 도미노다 이 녀석들아 도미노다 자야야 자야야 넌 죽어있고 있니? 어 회복량 보이냐? 어? 야 마무리만 지워요 내가 다했잖아 다했어요 나이스샷 야아 명치 제대로 꺼져버렸구요 야 이거이거이거 나이스샷 그 와중에 죽어버릴게요 어? 너 죽었어? 뭐하냐? 뭐하냐? 난 Q가 센데? 와 Q가 1000다네 좋았네 흥복하자 얘들아 이긴거 같은데 그만형 오우 오우 2 어? 야 잠깐 넥서스만 남았는데? 잠깐 와드만 하나 박아놓지 넥서스에 와드 아무나 하나만 몰래 박고와요 끝날게요 1분지 살아납니다 야 몰래 박아요 몰래 박아요 꼭 몰래 몰래 박아야된다 야 이거 부수면 끝장이 말짱 도루묵이야 르시님 가면 되겠는데? 고고고고고고고고고 르시님 고고고고고고 집만 지켜요 제가 부수겠습니다 걸렸어? 야 잠깐만 괜찮아 걸렸어도 괜찮아 야 여기 몇명이야 3명? 4명? 4명인데? 잠깐만 야 30초만 집 지켜요 제발로다가 지켜요 지켜요 모든 걸 걸었다 간다 출발 출발 드림팀 빠라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빠바바바바바라바 하아! 아무도 주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주지 않게 이건 아니었지 딜량이나 한 번 줘요? 와 딜량 압도적이었죠 그 누구보다 높았습니다 케일이 그렇게 잘했다 한들 저보단 못했다는 거죠 딜량 와 근데 너무하시는데 이걸 지나? 보일드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